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란지오그래픽 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 타란툴라 영상만 올리고 있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전갈 영상을 올려 보는데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 전갈 영상도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이참에 전갈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녀석은 호텐도타 겐틀이라는 전갈이구요 검정색 등갑이 정말 이쁘죠 광택도 나고 매력적인 전갈인데 제 앞에 보이는 전갈은 수컷이구요 현재 4탈 정도 됐습니다 앞으로 한 두번에 세번만 더 탈피하면 성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 검은색 등갑과 그리고 약간 붉은빛이 도는 집게 그리고 이렇게 두툼한 꼬리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일단 먹이를 주고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이 앞에 보이는 전갈은 건계형 전갈 이라고 해서 독침을 굉장히 이렇게 빈번하게 자주 쓰는 사냥할 때 쓰는 그런 전갈입니다 전갈은 크게 건계형 전갈과 습계형 전갈로 나눠지는데 습계형 전갈은 아시안 포레스트 전갈, 자이언트 블루, 황제 전갈 같이 이렇게 크기가 크고 짙기가 큰 종류의 전갈들이 보통 습계 전갈로 있구요 이런 건계 전갈들은 이제 뭐 앞에 보이는 호텔토타 겐트리 그리고 뭐 옐로우 페테일, 사우스 아프리칸 틱테일 처럼 약간 좀 집게가 얇고 꼬리가 굵은 특징이 있습니다 독침으로 사냥을 하는데요 일단 좀 먹이를 줘볼게요 어 보셨어요? 바로 독침으로 사냥해버리죠? 엄청 빠릅니다 제가 먹이를 일주일에 한번 주는데 잘 먹어줍니다 자 이 호텔토타 겐트리는 이렇게 보시면 등갑이 정말 이 검정색이 이뻐요 이쁘죠? 잠깐만요 이렇게 등갑이 이쁩니다 아 이제 좀만 더 크면 암컷을 좀 구해봐야겠어요 암컷을 구해가지고 메이팅을 해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텔토타 겐트리는 제가 이 아는 지인분한테 선물로 받은 개체구요 어 그분이 전갈을 좀 전문으로 사육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선물 건강한 전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보시면 이 호텔토타 겐트리는 지금 현재 앞에 보이는 것은 크기는 한 꼬리를 다 피면은 한 몇 센치지? 꼬리를 피면 한 6cm 정도 될 것 같구요 다 크면은 7cm에서 11cm 사이로 크는 그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식지는 뭐 제가 찾아본 정보로는 알제리 그리고 모로코에 서식한다고 하구요 좀 건계형 전갈이다 보니까 좀 건조한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습하면 좀 이런 전갈이 적응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잘 적응을 하지 못한다던가 먹이를 먹지 않는다던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발생할 수 있구요 저 이런 건계형 전갈들은 또 습하면은 진균이라고 다리에 이런 진디기 같은 다리나 등갑에 진디기 같은 이런 미생물이라고 하긴 그렇고 잡벌레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건계형 전갈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수분을 보충을 해줘야 되잖아요 수분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자 보시면 뭐 솜 솜에다가 그냥 이렇게 물을 붙여주시는 분들도 있고 스펀지에 물을 이렇게 물을 넣어서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 뚜껑에다가 물 뚜껑에다가 물을 받아서 이 부분만 이렇게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그러면 안에 습도도 어느 정도 유지도 좀 되구요 뭐 유지라고 해봤자 막 많이 습해지진 않아요 이제 뚜껑을 환기구를 많이 만들어 놓기 때문에 많이 습해진 않고 좀 어느 정도 습도를 유지합니다 자 그러고 이런 전갈이 수분을 필요로 할 때 와서 수분을 섭취하기도 합니다 사육장은 크진 않아요 사육장은 크진 않구요 이렇게 좀 조금은 작은 공간인데 이런 공간의 전갈이 안락함을 느낄 수 있게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겐트리에 대해 간단히 정보를 알아봤구요 사실은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전갈이 몇 종류가 없어요 저도 전갈을 키우긴 하는데 완전 전문가적인 그런 입장은 아니라서 좀 이렇게 초보자들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전갈들 위주로 키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전갈들 하나씩 좀 이렇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영상 마칠게요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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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